서울의 2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연속 일수 최장 기록인 2018년과 공동 1위를 기록한 건데요. 어젯밤 반포에서는 마치 오로라 같은 분수가 강 위로 시원하게 쏟아졌고요. 시민분들은 야경을 보면서 무더위를 달랬습니다. 이 밤낮 없는 무더위는 당분간 멈출 기미가 없나 봅니다. 우선 주말 동안에도 서울의 최저 기온이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고요. 가을의 두 번째 절개인 처석까지도 종일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 5에서 60mm가량이고요. 시간당 30mm 이상씩 강하게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80mm 이상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강한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4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